저는 뭐 그래서 많이 한 거예요. 약간 득전사 용사들도 그러다 보니까 죽을 수도 있고. 죽을 수도 있고, 득전사도 죽으면 되고. 죽어도 되고. 네, 너무 맛있다. 네, 있는 거 읽어줄게요. 공병원을 하고 나서 혹시 여러분? 공병원을 하고 나서, 유경원 저장은 이게 뇌에서 드셔러요, 돈만 입은 사인데 이 돈만 입은 사는 뭐라고 하느냐. 안녕하세요. 보고 가서 따진다간 직업은 안 안 돼. 살기가 힘들다면 MB 때문에. 승진이 안 된다. 상사 때문에. 좋은 것 때문에 병은 심각한 병이라고요. 내 탓이어야 된다고요? 네, 내 탓이어야 된다고요? 총마저도... 내가 왜 총알에 가는 방향을 내가 막고 있었던가. 완성을 해야 한다는데. 용역 조폭들이 가던 길목에 떡볶이를 팔고 있습니다. 내가 왜 떡볶이를 팔았지? 그러고 계신 거예요. 일을 먹는 일을 해서. 내가 뭐 이런 털도 통해서 지금 살았던 거야. 어릴 때 뭐 이런 거. 정책 탓이 아니라 다 내 탓이라서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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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